네 감사합니다. 우리 상아님 먼저 시상 받으시겠습니다.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상아 귀환은 한국도와 당뇨인협회 창립 17주년 기념 2022 제13회 소아당뇨의 날에서 재능기부 활동으로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한 공도가 크므로 표창을 전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석 초원님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초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다음 나영님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다음 희나님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희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다음으로 주현님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주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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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음으로 휘원님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유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다음으로 휘원님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희나 표창장 큐브 엔터테인먼트 라이썬 희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 지하님 네 모든 수상자 여러분과 전혜수 국회의원님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. 먼저 라이썬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. 우리 수상하신 분들 앞쪽으로 오셔서 다 같이 단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앞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?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 앞쪽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. 네 수상자 분들 모두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 올라와주세요. 네 오늘 소아당뇨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빈 분들 소아당뇨 가족분들 그리고 참석하신 연예인분들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? 오른손을 들어서 화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네 손아트 한번 할까요? 네 손아트 한번 할까요? 사랑합니다 한번 할까요? 손아트 마지막으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우리 라이스업 여러분들께서는 공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스페셜 공연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성현